아 열받는구만 어 승경 아우 땀 땀 해 식잎바늘 내가 알아 삽니다 뭘 먼저 사든 말든 애매한데 탈보호대 비둘기요 아니 그럼 미션을 걸어 비둘기 비둘기 픽하면 5천원 이런거 걸어봐 그럼 내가 픽을 할게요 아니 아니 이 사람들 이상해 어때 프라이드 치킨 일단은 마음지팡이 올리고 아으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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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성경은 투사체 판정인가요? 모르겠네 으응 일단 시계판을 야 이 투사체는 핏핏이구나 진짜 오지마 쓰레기들아 살려줘 이 속 먹어야겠네 이거 경신 파밍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심지어 한방에 죽지도 않네 이거 조졌는데 오망성이요 어 그런 오망 뭐지 투사체가 아닌 것들은 쓰레기만 있다는 그런 뜻이군요 오케이 투사체가 아니다 이 꼴 쓰레기나 아 복제반지 이거 이 필요해 지금 저게 뭐랑 조합되는지 뭐 와 미친 돌았다 진짜 돌았맨 마늘도 투사체 아닐까 사실 빈채 좋아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이거 하아... 아... 야 솔직히 지금은 마 없어 인정이지? 샥! 아 그니까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 아 지금은 얘 뽑아도 될 것 같은데 투사치즈인가 있으니까 아 일단 시계판을 가자 아까 봤잖아요 그 뭐야 그 두개 있는거랑 없는거랑 그... 차이 되게 심하다니까 왕관? 일단 왕관 순간만 야 성 Official 안 나오는꺼 실화냐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continu 초때랑 불빴다인가? 야, 기능성 있지 않을까? 초때 불빴다 오케이! 레벨 7 관통지인가? 좋아요 관통지인가? 붙듯이 좀 탈만해 시금치는 뭐랑 붙을까? 돌인가? 한 남은 하나 2속 붙여야 되나? 쿨일 좋았어 야, 보막 뽑을까? 보막도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마지막 타이밍에 뒤집기 폭탄밖에 없잖아 어, 클로버트는 분메랑 시너지여 이미 나왔어 클로버트 롯데 햄 라이트 치킨 아니, 근데 월계수 월계수 시금치? 아니, 근데 월계수 근데 아마 월계수 고막이라서 시너지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쟤는 공격은 아니잖아 야, 레벨 드럽게 안 오른다 마늘 시금치 아아까 아까 아까 뒤집기 전에 상자 깠어야 되는데 상자를 못가가지고 확인을 못했어 저거 최대한 나중에 죽여 저거 최대한 나중에 죽여 보스 오지마 보스 오지마 너 집에 가 1분 뒤에 와 1분 뒤에 관련됨 아아 흐음 야, 설마 체직이랑 초 흐흐허허허 aunt 잔äh 잠깐만 그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거 아야 그 내피셜 내피셜 이거 쌉가능이거든 기능성 그 제작자가 변퇴면 가능성 있어요 제작자가 변퇴면 충분히 가능해 월계수 뿜아도 될 것 같지 고구마 몰님은 그걸 어떻게 아세요야 그거 이씨 어 자주 나오잖아 야 잠깐만 애매한데 아니 야 10분 10분에 잡았잖아 아 아 젠장 빨랐어 이건 이건 오 딴딴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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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주 다섯개 에이 아쉽구만 그래도 이정도면은 괜찮지 신성한 지팡이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지 이동속도 쉴드거든 지금 필요한게 이동속도 보호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속도 보호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물고 억가하는거 봐 이거 마지막 아다리 생각하면은 아 뭐 그러지 마지막 아다리 생각하면은 심장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그 뭐야 필요한건 다 모이긴 했거든 사실 시계만 만렙찍으면 이제 뒤지진 않아요 행운 없지 도끼 채찍 애매하네 못 뽑지 두개 아까는 당황해서 죽었고 월계수 안써는 모이 뽑아보자 비둘기? 비둘기는 종종 써서 괜찮나? 롯데헤 프라이드치킨 땡검? 아이 씨 불빗 불 밭다 아니면 채찍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들어 불빴다는 집을까? 으음 으음 흐음 아니 또 한 번 집어오자 내 뇌피셜에 따르면 불빴다 아니면 채찍일거요 허억 헉 네마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무기는 말랩 먼저 찍을까요? 일단 여유 되니까 상자는 나중에 먹어도 될거에요 아직까지는 1.5% 마늘보다 성령이 100배 낮긴하네 저거 쿨타임 생각 쿨타임 빼면은 쿨타임이 있어서 이런거겠지 뭐 survived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차피 시기에는 조합법도 없으니까 지금 당장 올릴 필요 없죠. 아 제발 아달이 맞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. 오케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치 둔기는 책은 그리고 형법상 무기나 흉기가 아니어서요 책으로 사람 빼면 사람 빼면 그 그 뭐지 몽둥이로 사람 팬 사람보다 책으로 법적으로 사람 팬 사람이 평양에 유리하거든 이건 리얼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참 트루 사실이에요 레알 트루 야씨 애매하게 말도 안치고 주네 진짜 소프트워크가 지리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와서도 소프트워크 하냐 보막 충전 개수 하나 늘어서 그래요 지금 후레인지팡이 빨랩치고 보고 있다는 너무 아파들아 아파들아 채찍도 만렙 찍었고 좋아 가자 채찍이나 불틴 둘 중 하나는 둘 중 하나는 여기 걸린다 이런 줄 알았어 봐요 이거 검은 심장이네 야 불빴다 촛불 가능성 있어 응 아니야 젠장 그럼 이제 월계수 정도밖에 그 조합 노릴 게 없는 거지 근데 월계수 조합 없지 않을까 싶긴 해 검은 심장 어 소드 이즈 하트 응 검은 심장 VS 방패는 뽑장 죄송합니다 뭐 왜 뭐 뭐 뭐 oh we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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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 지금 방팀이긴 해. 좀 수비적으로 가고 있긴 해요. 저 쓰레기 같은 폭팔물 때문에. 저 쓰레기 같은 놈들. 하... 드디어... 오! 생애! 빠밤! 야 이거... 이거 솔직히 잭팟이다. 돈 더 줘요. 저건 돈 더 줘야지! 안 그래? 좋아. 난 한층도 강해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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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딴 딴 딴 딴 딴 딴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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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? 아니 나 그냥 개나손아 이렇게 플레이해야할거같은데? 얼음이 하도 좋아가지고 이거? 얼음은 안쓴다고?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야 센 게 안 나와 인정? 내 시점에서 이게 베스트 아니냐 근데? 그니까 핵은 다하고 뭐 이거저거 공략 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내 시점에서 이게 나름 베스트 아니야? 어쩔 수 없지 뭐 확실히 아까보다 돈도 못 벌기네 지금 롯데 햄브라이드 치킨 롯데 햄브라이드 치킨 롯데 햄브라이드 치킨 군중 속에 숨어들기 이거 봐요 야 이 난리로 오는 거 이거 어떻게 막어 이걸 오기도 전에 죽여버린다는 게 더 신기하다니까 나는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 이걸 어떻게 오기 전에 죽일 수 있는 거지? 깡딜이 되면은? 그만큼 깡딜 내리면 해금해야 되지? 실묵이 옳지나? 야 그거는 풀타임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네 응 그거 애초에 애초에 풀타임 있게 받쳐줘야 되네 이거는 응 야 그럼 초반에 이 지랄하는 사람은 없어요? 아니 그니까 후반에 이제 스펙 다 찍은 사람들은 얼음을 안 찍겠지 그 파워가 세니까 근데 이제 그 뭐야 게임 플레이한 초반 초반 플레이어들 응 그 사람들이 이럴 이유가 있잖아 응 아 그 소리 죽는다고? 응 롯데헴 브라이드 치킨 살돈 그치 나도 초반에 좀 별로 안 좋아했지 그치 나도 초반에 좀 별로 안 좋아했지 사실 지금도 되게 구려 보이긴 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딜이 안나오니까 억지로 이러고 있는 거거든 사실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